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악산 억수계곡 인근에 있는 1643평의 자두가수원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이곳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자두가수원 매매촬영 문의가 들어와서 들른 것인데요. 저 멀리 구름 아래 마치 여인의 가슴처럼도 보이는 저곳이 월악산 영봉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두밭 아래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나름 멋진 풍경이라고 느껴져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사진에 담아봤고요. 이곳은 억수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억수계곡이라고도 불리우는 용화계곡입니다. 물은 초1급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한여름에도 5분 이상 발 담그기 힘들 정도로 물이 아주 차답니다. 이 용화계곡은 오늘이 속의 토지 자두가수원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계곡이라 촬영해 본 거고요. 20초 뒤 자두가수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이 속의 토지는 제천시 덕산 면수지지에서 억수계곡으로 향하는 중간에 위치한 자두가수원입니다. 저 아래 도로로부터 60% 정도는 완경사지이고 이 앞으로부터 밑으로 40% 정도는 중경사지이고요. 8미터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지역의 전 1,643평인데요. 북쪽과 서쪽이 낮고 남쪽과 동쪽이 높은 북서저 남동구의 지형으로서 저 앞의 마을쪽이 서쪽 방향이고요. 이 과수원에는 2년에서 6년생 자두나무 약 350여 구루가 심겨져 있고요. 과수의 수령이 아직 어려 올해엔 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더블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십니다. 하트 포함 핑크색 부분이 자두가수원인데요. 잘생겼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그래서 평당 9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두가수원 앞에서 보여지는 월악산 영봉의 멋진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이 앞 창고 뒤로 보이는 자두나무가 심겨진 곳이 자두가수원의 남서쪽 시작점입니다. 이 조그만 다리를 건너면서 자두바티 북서쪽 지점이 시작되고요. 옆으로 보이는 벽돌로 된 창고도 매물에 포함되고요. 면적은 60여평 될 듯한데 용기계 보관용 창고로 쓰시는 듯합니다. 몇 년색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두나무가 5와 10을 맞춰 예쁘게 심겨져 있네요. 남쪽에 있는 산 아래 컨테이너 농막이 보이고요. 한 번씩 Denmark 지금 보시는 모습은 자두가수원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보여지는 마을의 풍경입니다. 컨테이너 앞에 처음보는듯한 나무가 있어 자세히 봤는데요. 잎으로 봐선 감나무인 듯 보이는데 감이 이렇게 작을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미니 감나무로 하는걸로 하죠 뭐 예쁘장한 빛깔이 소나무가 몇그루 보이구요. 이제 슬슬 위로 올라가며 자두밭을 둘러보겠습니다. 요 가수원이 전체 면적은 1643평이구요. 2년에서 6년생 자두가수가 350여주 심겨져 있는데요. 아직 연생이 어려 열매가 맺혀 수확이 시작된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올해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엔 약 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고 내년엔 자두가 훨씬 더 많이 열리면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신다네요. 자두밭과 자두밭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중인데요. 양쪽으로 두릅나무와 온나무로 보여지는 나무들이 많구요. 이곳까지 과수원이 경계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막소리에 가려 제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텐데요. 요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 힘드네요. 여기저기 촬영다니느라 적게 걷는편도 아닌데 체력관리를 또 해야할 듯 싶구요. 암튼 먹고살기 참 힘듭니다. 이제 제법 높은 지점에 올라왔는데요. 경사도가 확실히 가파르네요. 나무의 크기로 보아 이 위쪽에 인연색 자두나무가 심겨진 듯합니다. 나무의 크기로 보아 이 위쪽에 인연색 자두나무가 심겨진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두과선이 가장 높은 곳 동쪽 경계점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쪽 서쪽 북쪽의 풍경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쪽 서쪽을 보는 중입니다. 남쪽 서쪽 서쪽으로 인연색 자두나무가 심혀진 듯합니다. 남쪽 서쪽 버티는 1.4 가장 높은 일찍까지 남쪽 서쪽 서쪽을 변경하고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까? 남쪽 서쪽 서쪽으로 인연색 자두우면 컨테이너 농막 앞에서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중이고요 1643평 자두가수원이 중앙지점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자두를 수확하기 전에 촬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촬영 중에 느낀건데 과수원에 돌이라 해야할지 바위라 해야할지 암튼 조경용어로 써도 될 큰 돌돌이 아주 많네요 이 점 참고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워락산자라 억수계곡 용하구곡 인근 시골마을 완중경사지의 자두가수원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자두가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부정형 1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경사지입니다 면적은 1643평이고요 예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지 겸 귀촌기농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3만 천원 평당 매매가는 9만원 공정 매매가는 1억 4천8백만원입니다 워락산자락의 조용한 마을로써 남쪽으로 멀리 워락산 영봉이 살짝 조망되고요 동남구역 북서저의 완중경사 부정형지에 자두가수 2년에서 6년생 350주가 식자되어 있어요 올해 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시고요 자두영농 귀촌기농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회관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